증거품을 먹은 거 아닐까? 야, 그거는 진짜 달관이가 잘못했네. 그래, 해봐. 결정적인 증거품을 달관이가 먹었다. 달관이가 탈영을 했어. 이게 왜냐하면 탈영하면 안 되잖아. 군견이니까. 안 되지, 안 되지. 바깥에 나갔다가 자표 들어왔나? 가출, 가출. 외박했는데 안 들어왔구나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나갔었어요. 정답입니다. 아, 진짜. 오빠. 고쳤네, 고쳤네. 해냈네, 해냈네. 내가 우리 외모님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었잖아. 달관이는 군견 훈련을 앞두고 탈영한 전력이 있는 관심 군견이었다고 하는데요. 5년 전 달관이는 군견 교육대 입교를 위해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군용 트럭 철망을 뚫고 탈출했다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후 훈련을 잘 마쳤고 25에서 30% 합격료를 뚫고 수색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니다. 엄청 아깝네. 근데 좀 깜짝 놀랐네요. 우리 용마 선배님이 원래 이런 분이신가요? 아니, 의외로 그래도 꽤 해요. 근데 잠깐만. 그 앞에 의외로가 뭐죠? 의외로 꽤 해요. 의외로 꽤 해요. 의외로 꽤 해요. 의외로 꽤 해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